우리는 지금 로봇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료이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자리잡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테슬라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했죠. 이번엔 사이버캡도 사이버트럭도 아닙니다. 바로 인간형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연은 단순한 동작 데모가 아닙니다. 자연어로 말하면 로봇은 그 명령을 해석해 주변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하죠. 지난 80년 이상 공장에서 활약한 로봇의 발전을 돌이켜보면 놀라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점은 테슬라 옵티머스가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를 통합한 단일 신경망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작업 계획을 세운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 코드가 아닌 자연어로 명령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로봇, 말 그대로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 로봇이 대량 생산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죠. 이런 로봇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회사는 세계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도 테슬라와 이를 추격하는 샤워폰과 같은 일부 중국 기업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을 자동차 회사라는 기존 산업 범주로 분류하면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이들은 명백히 AI 기반의 로보틱스 기업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용 로봇의 효율성 혁신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목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진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여정이 인류의 노동, 사회, 그리고 철학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리고 왜 테슬라 옵티머스가 단순한 로봇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인지 그 답을 찾아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진정한 로봇을 꿈꿔왔습니다. 그 시작은 1961년 GM 공장에 등장한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였죠. 유니메이트는 기본적으로 용접과 부품 이송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철팔이었죠. 무게는 약 1.8톤 유압으로 작동하며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명령만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센서도 인공지능도 없었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기계는 대량 생산의 혁신을 끌어낸 자동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유니메이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상징이었죠. 유니메이트 이후 산업용 로봇 시대를 주도한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도요타 공장에서 활약한 가와사키의 로봇 정밀 가공으로 유명한 환악, 그리고 모션 제어의 강자 야스카와는 1980년대, 90년대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로봇 대국 일본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도요타 산업기술 기념관에 전시된 제조 시스템은 용접, 도장, 조립에 최적화된 가와사키 로봇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흐르며 일본 로봇의 가장 큰 수익국은 중국이 됐습니다. 전기차 생산 기업들과 배터리 제조 라인에서 일본산 로봇이 정밀성, 품질, 속도를 동시에 향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일본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현지화에 나섰습니다. 환학은 중국 공장 전용 생산 기지를 설립하기도 했고 야스카와는 중국 합작법인 설립으로 로컬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했죠. 결과적으로 저임금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대량 고품질 생산이 가능해졌고 일본의 정밀 로봇 기술은 중국이 단순 조립에서 고속 자동화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쿠카와 중국의 여러 로봇 제조사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일본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죠. 하지만 이 모든 로봇은 본질적으로 정해진 좌표에서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에 가까웠습니다. 인간과 상호작용하지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도 못했고요. 오늘날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제시하는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로봇은 일일이 사람 손으로 동작 매뉴얼을 짜줘야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로봇이 사람의 말을 듣고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행동합니다. 일본이 설계한 정밀 기계의 시대가 있었다면 테슬라가 열어가는 건 범용 지능이 깃든 로봇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자동차 공장에는 수천대의 산업용 로봇이 투입돼 용접, 조립, 도장 등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처럼 보고 판단하고 조절하지 않습니다. 눈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그저 입력된 좌표대로 팔을 움직이는 기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위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로봇은 멈추거나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197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로봇 사고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모든 사고는 인간이 로봇의 작업 반경 안에 있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2015년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은 미리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수행하던 중 작업자가 로봇의 이동 경로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2세 외주 기술자가 사망했으나 로봇 작업 영역 밖에 있던 다른 작업자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는 로봇이 사람과 물건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직 입력된 물리적 명령만을 수행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테슬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혁신적인 공장으로 불리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에서도 로봇은 대부분 철제 펜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은 펜스 바깥에서 작업하거나 로봇이 완전히 멈춘 뒤에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이는 단순히 안전 규정 때문이 아니라 기계가 인간을 인식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AI를 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치가 복잡하고 비싸기 때문이죠. 산업용 로봇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물건만 다루도록 설계됐습니다. AI처럼 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려면 비용뿐 아니라 기술적 난이도, 신뢰성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공장 로봇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효율성과 안전, 그것이 전부인 세계. 바로 이곳이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온 산업용 로봇의 현실입니다. 산업용 로봇은 생각 없는 팔에 불과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에게 말을 걸지 않죠. 하지만 옵티머스는 다릅니다. 말을 이해하고 사람 옆에서 같이 움직이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도 판단해서 대처할 수 있는 존재죠. 이처럼 두 로봇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시대의 로봇입니다. 2022년 10월 테슬라 AI 데이 무대에 선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작은 훌륭하다, 하지만 뇌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그 로봇들은 마치 유연하게 걷고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주변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은 없다는 뜻이죠. 일론 머스크는 경쟁사들의 로봇이 너무 비싸고 실제로는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밀하지만 멍청한 로봇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산업용 로봇은 사람이 입력한 명령만 수행합니다. 주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죠. 물론 이들 로봇은 매우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물체를 잡고 일정한 궤도로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전통적인 로봇들은 PID 제어기라고 불리는 정확한 속도와 힘을 조절하는 수학적 계산 장치로 움직였습니다. 로봇은 물건을 너무 세게 잡지도 너무 약하게 놓치지도 않도록 움직임을 정밀하게 조절해주는 시스템을 사용한 것이죠. 덕분에 부품을 아주 정확하게 옮기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로봇이 왜 움직이는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말하자면 몸은 있지만 생각은 없는 셈입니다. 테슬라가 말하는 로봇의 뇌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로봇의 뇌는 바로 AI 신경망입니다. 로봇이 카메라로 주변을 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 없이도 학습을 통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능력이죠. 테슬라는 이 기술을 자율주행차에 먼저 적용했고 이제 그 경험을 옵티머스 로봇에 이식하고 있는 겁니다. 로봇의 뇌는 신경망 기반 AI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 기술을 비전, 인지, 판단, 학습, 제어까지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테슬라가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전략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월터 하이작슨의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 테슬라가 인간형 로봇을 걷게 만드는 것조차도 처음엔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말합니다. 2022년 10월, 테슬라는 AI 데이에서 첫 번째 옵티머스 시제품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성과였죠. 하지만 당시 옵티머스는 움직임이 굼뜨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와 비교되며 많은 조롱과 회의론을 불러왔죠. 2023년 5월 옵티머스는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 동작을 보여주며 주변을 보고 스스로 학습하고 기억하는 신경망 기반 행동을 시현했습니다. 2023년 9월 옵티머스는 손 위치와 물건의 색을 인식할 수 있는 비전 기술이 탑재됐고 넘어진 물건을 손가락으로 정리하는 정밀한 동작까지 가능해졌죠. 2023년 12월, 드디어 2세대 옵티머스가 등장했습니다. 균형 잡힌 보행, 더 섬세한 손동작, 그리고 물건을 잡을 때 얼마나 색에 쥐어야 할지 인식할 수 있는 감각까지 갖췄죠. 이 모든 진화가 단 2년 안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휴머노이드 로봇의 실용화가 이 순간에도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는 셈이죠. 물론 AI 데이 영상은 실시간 촬영이 아니라 편집된 데모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진짜 되긴 하냐는 의심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로보틱스 업계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속도, 전략, 그리고 통합형 신경망 방식에 놀랐죠. 옵티머스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테슬라는 옵티머스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물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처럼 현실 데이터를 수집해 AI를 훈련하는 방식을 로봇에도 똑같이 적용한 결과였죠. 즉, 로봇이 세상을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해, 몸으로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테슬라 경쟁사와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재 경쟁사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대부분 정해진 동작을 반복할 뿐, 세상을 스스로 탐색하는 능력은 부족하죠. 게다가 단가가 높아 소량 시범 생산에 그치고 있죠. 반면 테슬라는 신경망 기술을 활용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지능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능을 자동차 공장에서처럼 저비용 구조로 대량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로봇이 보는 것, 느끼는 것, 움직이는 것, 이 모든 비용이 충분히 내려가면 결국 수백만 대 단위로 생산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테슬라는 향후 로봇 생산 비용을 자동차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정해진 구역에서 같은 동작만 반복하는 발이었죠. 용접, 조립, 도장처럼 정형화된 작업만 수행하는 고정된 기계였습니다. 이곳은 유럽 최대 제조업 전시회인 독일의 한오보 베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사한 것처럼 2010년대에 들어 일본과 독일 기업들은 사람과 나란히 일하는 협동 로봇을 선보였죠. 협동 로봇은 충돌 감지 센서와 토크 센서 덕분에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펜스 없이도 같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립, 포장, 검사, 물류, 핸들링처럼 반복적이지만 정밀한 작업에 특화되어 있었고 중소기업도 쉽게 도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유연한 자동화 해법이었죠. 그러나 협동 로봇은 여전히 지시받은 일만 하는 팔에 불과합니다. 복잡한 판단, 비정형 상황, 환경 인식 능력은 부족하죠. 사람이 이거 말고 저걸 해줘 라고 말하면 로봇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무대는 바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단순한 팔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를 그대로 모방했기에 사람이 쓰는 도구, 일상 공간, 환경에 그대로 적응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옵티머스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스스로 동작 계획을 세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쓰레기 좀 버려줘, 문 좀 닫아줘, 이런 말을 이해하고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협동 로봇이 정해진 작업을 잘 수행하는 조수였다면 옵티머스는 지시되지 않은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동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의 본질, 인간과 기계의 관계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로봇은 명령을 따라야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옵티머스는 명령이 아니라 대화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학습과 추론으로 움직이며 더 이상 툴이 아닌 동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직도 휴머노이드는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옵티머스는 대규모 영상 데이터와 실제 환경에서의 학습을 통해 점차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느릿하고 어설프 보이는 지금의 호습 속에 수억 건의 데이터, 수백만 시간의 훈련 그리고 산업을 재편할 알고리즘이 숨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SF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 등장했고 앞으로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옵티머스는 그저 또 하나의 신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료이자 강력한 경쟁 상대로 자리잡는 역사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